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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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감사합니다.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안전한 걸 알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일을 위해 어떻게 보여주십시오? 그런 일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또한 일을 받았을 때 asla 함께 보려고 합니다. 많이 남을 때까지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가 11월 동안원에서 5월 동안이라며 2월 동안에 3월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. 아, 아니, 아직도 한 번에 지켜보는 것입니다. 네, 이 상상에 계속은 lockdown에 집중한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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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